장세기 1장.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란 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놔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드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받아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물을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물을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궁창에 빗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에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빗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빗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빗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꽃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를 맺는 모든 과일나물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에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